안녕하세요 여름에는 꽃이 많지는 않지만 산형과 꽃들이 개화를 하는데요 요즘 한창인게 있고 이제 끝물이 되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약초들 여름 꽃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리즈 형식으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식물은 산에서도 본 적이 없을 만큼 개체가 아주 큽니다 잎이나 줄기들이 대단합니다 이정도 세력으로 봐서는 뿌리가 무처럼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꽃대는 안올라왔습니다 꽃대 올라온 것들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꽃이 이렇게 크고 화려합니다 향도 아주 좋습니다 산형과의 단연초 어수리입니다 가운데는 이렇게 개화를 했구요 옆에는 아직 개화를 안했습니다 이 꽃을 보시면 이것도 하나의 송이인데요 우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송이들이 모여서 또 커다란 우산 모양입니다 이런 것을 복산형 꽃 아래라고 합니다 이 꽃을 보시면 이 작은 송이의 가장자리는 큰 꽃이 배치가 되어 있구요 가운데는 꽃이 작습니다 그런데 이 큰 꽃들은 씨가 맺히지 않는 무성화입니다 이 가운데가 씨가 맺히는 유성화구요 이렇게 씨가 맺히지 않는 큰 꽃들이 가장자리로 배치되어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꽃을 더 크고 화려하게 보이게 해서 곤충들을 유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수국도 이런 형태입니다 네 이 꽃은 이 꽃잎이 더 크고 더 화려해 보입니다 관상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 어수리는 봄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향이 좋구요 나물맛이 아주 좋습니다 식감이 좋고 향이 좋아서 쌈이나 생채로 먹으면 좋구요 무침이나 볶음, 묵나물도 좋습니다 약효도 뛰어납니다 이렇게 삼박자가 맞는 식물로요 임금님께 진상이 됐던 나물이자 약초입니다 굵게 발달하는 뿌리를 주약재로 쓰는데 왕삼이라 부를 만큼 약효가 뛰어나고 다양합니다 이 어수리는 산에서 주로 계곡같은 곳 옆에 물이 내려가거나 축축한 땅에서 자생합니다 이 어수리를 왕삼이라고도 하는데요 한양명은 독할입니다 그런데 땅뚜룹도 독할이라고 합니다 땅뚜룹의 한양명을 독할 또는 총목이라고 합니다 이 어수리와 땅뚜룹 과도 다르구요 다른 식물이지만 약효가 비슷해서 한약에서는 같은 약재로 씁니다 맛은 쓰고 매우며 따뜻한 성질이구요 독성은 없습니다 이 꽃은 더 크고 화려합니다 정말 꽃 좋습니다 이 어수리에는 쿠마린,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정유성분 등 유익한 물질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의 이 어수리는 피를 맑게 해주고 노화를 방지하며 당뇨와 관절염, 종기치료에 쓴다고 했습니다 이 어수리는 풍안습이 원인이 돼서 발병하는 근육통, 관절염, 요통, 무릎과 다리에 심한 통증과 무력증에 쓰이구요 외부 감염으로 인해서 열이 나고 오왕과 두통, 사지에 통증이 있는 증세에 효과가 좋습니다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며 혈압을 조절하고 심혈관계에 작용해서 심장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중풍을 예방하고 신장기능을 좋게 합니다 최근에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는 이 어수리가 만성염증 유발인자 발현을 억제하고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파골세포 분할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만성염증은 온몸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같은 혈관병도 몸속 염증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입니다 몸속 염증이나 항계양작용이 있구요 나이 들면 구멍이 생기고 약해지는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 어수리에 들어있는 다양한 항산화물질은 노화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여서 병에 잘 걸리지 않게 하구요 피부를 정게 해줍니다 이 어수리는 조습작용이 있어서 피부 가려움증 치료 효과가 있구요 백반증과 건선에도 효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어수리는 또한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진정과 체면 작용이 있구요 위장이나 피부의 경련을 없애주며 불면증에도 좋습니다 봄철에 어린잎과 수는 고급 나물로 이용하구요 여름에 크게 자란 입줄기도 썰어 말려서 차로 다려 마시면 좋습니다 약재료는 가을 이후에 캔 뿌리를 말려서 이용하는데요 잘 말린 것을 하루 기준 5 내지 15g씩 다려서 복용합니다 물의 양은 하루에 먹기 좋은 양으로 하면 됩니다 오늘은 개와 어수리 소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